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일반기획이사 2017년 9월 23일 2강입니다. 자, 열역학 보겠습니다. 우리 1과목 재료역학 14개. 충분합니다. 열역학도 목표는 몇 개? 10개. 그것보다 덜 넣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9개만 넘으면 돼. 8개만 넘으면 돼요. 8개. 자, 21번. 어떤 냉매를 사용하는. 네 줄이잖아요. 단자는 빼야지. 밑에 숫자들 다 줬으니까 각각의 엔탈피 줬는데 뭐 찾는 거야? 뚜두두두 얼마인가? 성적계수. 입시론 R. 찾는 거야. 그리고 밑에 선도가 들어갔지. 어, PH선도. 몰리에르. 냉동선도지.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1, 2, 3, 4. 자, 우리 숫자만 더해야 돼. 1점 얼마 줬어? H1. 1, 6, 3, 8. H2. 1, 9, 8, 3. 1, 9, 8, 3. H3, H4. 559. 일대. 냉동기 성능계수 가시오. 준 것뿐에 한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이 식은 준 거 얼마 줬어? 1, 9, 8, 3. 빼기 1, 6, 3, 8분에 한 거. 1, 6, 3, 8. 마이너스 5, 5, 9. 해서 계산하면 답 2번. 냉매의 22번. 냉매의 요구 조건으로 오른 것은? 크, 이거 공존 행정하는 데서는 이거 아주 쉬운 건데. 틀려. 포기. 연력각하는 분은 뭐 이런 것까지 외워가지고 맞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공기업이나 이런 거 전공 보는데 시험 본다. 공존 행동에서 냉매 아주 중요해요. 23번. 상온 25도씨의 실내에 있는 수은기압계에서 수은주 높이가 730mm다. 이때 기압은 약 몇 킬로파스칼이냐. 수은 밀도. 1, 3, 5, 3, 4 하고 줬으니까 이거 당연히 13.534겠지. 비중. 그렇지. 밀도 1000이니까 물이. 그럼 13.534. 근데 91.4, 96.4니까 730이니까 우리 압력피는 얼마? 감마 H다. 그거 보는 거예요. 감마 얼마 줬어? 밀도니까 로우 G 들어가야지. 로우. 로우 G에다가 H입니다. 그럼 로우가 얼마? 밀토. 13.534. 곱하기 9.8. 그럼 이게 감마가 나오고 단위가 킬로그램 메스예요. 퍼 미터 삼성에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되겠지. 그럼 감마니까 여기 딱 들어가서 킬로그램 메스 킬로그램 메스 킬로그램 메스 퍼 미터 자승 세크 자승 그러니까 이게 F는 MA. MA가 되지. M. 킬로그램 메스에다. 미터 퍼 세크 자승에 뭐 나는 거야? 미터 삼성 나와야 이게 감마가 나와서 이게 2승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로우 G 감마. 뉴턴 퍼 미터 삼성하고 똑같은 거지. 거기다가 H. 얼마 곱해주면 돼? H. 730이니까 0.73 미터 곱해주면 압력 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730 미리 HG 준 거야. 그럼 760 미리 HG가 101.3 킬로파스칼이지. 그럼 730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적은 거. 96 하고 찍는데 제대로 풀면은 P는 감마 H지. 그랬더니 절대 압력 아닙니까? 절대 압력은 대기압을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만일에 언급했다. 그럼 얘가 얼마 나와? 약 196 나오니까 답이 없잖아. 다음 24번 다음 중 등 엔트로피 등 엔트로피 단열 과정이지. 그럼 단열 과정인데 없네. 가역 단열 과정. 25번 온도 5도씨와 35도씨 최대 성적계수. 뭐 이게 또 나왔네. 입시로 나른 고온체 빼기 저온체 35도 빼기 5도에 성적계수. 냉동기니까 저온체 5도하기 273. 온도 하나일 때는 절대 온도로 풀어야지. 별거 아니네. 26번. 일정압력화 상변화. 증발이 쌓는 내부에너지와 엔트로피 변화. 하고 나온 겁니다. 오. 이거 포기. 왜? 너무 길어. 읽지마. 혹시나 8개나 7개 풀었다. 그럼 나중에 26번 보자. 자 26번 안 풀었어요. 제가 체킹을 해야지. 26번 안 풀었고 22번은 그냥 아무거나 찍자. 하고 포기했고. 27번. 포화증기를 단열 상태에서 압축시킬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자 TS 손도 그려봐야지. 자 이렇게 선도 나왔을 때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 인계점이야. 그럼 포화증기 여기입니다. 단열. 단열 과정이니까 내려가면 단열. 팽창. 올라가면 단열. 압축. 올라가니까 무슨 증기돼? 과열증기입니다. 그럼 과열증기가 되는 거야. 그럼 과열증기가 옳은 것은 과열증기. 마치 온도 올라가지. 포화수. 포화수는 여기가 포화수지. 요 점이 포화수에요. 요 점이 포화수. 답은 습증기는 여기고. 그러니까 답은 1번. 28번. 자동차 엔진을 수리한 후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에 수리전과 비교하여 더 두꺼운 개스킷을 넣었다면 압축비와 연료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개스킷을 넣었으니까 우리는 실린더 헤드 요렇게 생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본체 있고 크랭크 실이 있는데 여기다가 개스킷을 두껍게 만들면 VC 증가가 바라야 됩니다. VC 증가. 개스킷의 역량으로 그러면 VC 증가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입시로는 압축비입니다. VC 분에 VC 플러스 VS가 돼요. 그럼 VC가 증가되니까 이거 증가 이거 증가하니까 압축비 감소. 옆에 개스킷 택기 체적으로 행정체적이 커짐으로 이게 커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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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요거 요건 조금 잘못됐고 거기서 행정체적이 아니라 묻은 체적 극간체적 통극체적이 증가 이거 말을 잘못 쓴 거야. 행정체적이 아니라 요게 올라가서 극간체적이 증가해. 극간체적이 커짐으로 압축비 압축비 이게 커졌어. 그러면 감소. 열효율 에타 압축비가 감소하니까 열효율 리타는 1마이너스 입시론분지 1에 오토사이클 K마이너스 1 이게 증가지. 이게 압축비가 감소되니까 빼주는 게 커져서 열효율도 감소. 1번 답 29번 28번 변화량 변화량은 얼마냐 400KM 줄 400KM 줄 400KM 줄이 압축 1이야. 그럼 압축 1 400이니까 우리는 400 플러스니까 여기서는 압축 1이 마이너스 400이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압축 1 400이니까 이 밀폐된 실린더에서 압축하는 동안 1이 들어온 거지. 그럼 1이 들어오면 부어보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과세우 한 거니까 마이너스 300에 플러스 400 하니까 얼마 100 하고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1번 이리저리 돌려도 답이 백밟게 나올 게 없습니다. 자 다음 30번 포기 왜? 4줄이잖아요. 그리고 30번 보니까 후리어 법칙에 따른다. 그냥 막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빼자 하는 겁니다. 옆에 공식 보니까 어우 저는 이거 풀 줄 알아요. 빼자고 빼서 한 15개 나오면 충분하잖아요. 다음 31번 가스 터빈 엔진 가스 터빈 브레이트 턴 사이클이지.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압축기 전후에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열 효율 증가 열 효율은 증가하지 가스 터빈 엔진 브레이트 턴 사이클입니다. 브레이트 턴 사이클이니까 우린 무슨 선도 봐야 돼? PV와 TS 선도를 보자. 이런 식의 브레이트 턴 사이클 1, 2, 3, 4 그럼 여기는 이렇게 그려놓고 1, 2, 3, 3 이거 거꾸로 그려주세요. 1, 2, 3, 4 이렇게 돌아가고 3, 4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브레이트 턴 사이클인데 압축기 전후 효율 이 다 외워야지 1 마이너스 감마 분지 1에 K 분의 K 마이너스 1 이게 브레이트 턴 사이클이지 이게 증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빼지는 게 작아지지 터빈 입구 온도가 높을수록 터빈 입구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터빈 입구 여기가 지금 1, 2 압축기 2번 연속기 3번 여기가 터빈이지 터빈의 3.2 터빈 입구가 온도가 높을수록 연료율은 증가하지 그러나 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터빈 브레이트 개발이 요구된다 맞는 얘기고 터빈일에 대한 압축비 1의 비를 백워크 레이셔 백워크 레이셔라고 하고 이 비가 클수록 터빈일 일에 대한 압축기일입니다 터빈일에 대한 압축기일의 비 백워크 뒤로 뽑아가는 일이야 이 비가 커 이게 크면 클수록 압축기일이 큰 거야 적은 거야 큰 거지 그럼 나쁘지 연료율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1번도 조금 어렵네 빼 가스 터빈 엔진은 증기 터빈 원동소와 결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화의 연료율을 높일 수 있다 마치 31번도 뺐죠 32번 그러니까 이상한 거 다 빼 이상한 거 다 빼도 10개는 넘는다 이겁니다 32번 다음 장치들에 대한 연력학적 관점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노즐은 유체를 서서히 낮은 압력으로 팽창하여 속도를 노즐은 무조건 속도 증가 틀렸어 디퓨전은 무조건 압력 증가 압력 증가 속도 감소 하니까 디퓨전은 저속의 유체를 감소 저속이건 고속이건 감속하는 기구야 그래서 압력 증가 틀렸지 터빈은 작동 유체 압력을 이용하여 열을 생성하는 열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열을 이용해서 이를 만드는 이를 만드는 회전식 기계 이게 터빈 압축기의 목적은 외부에 유입된 동력을 이용하여 유체 압력을 여기서 밑으로 올리는 거다 답은 4번 물의 증가 물의 증발 물의 증발 잠열 101.325 키로파스칼에서 255 키로줄 퍼 킬로그램 이때 빛의 적은 0.00104에서 1.67로 변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증발 잠열입니다 증발 열 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증발 잠열 요거 정확가적이니까 엔탈피하고 크기가 같아 그럼 델타 H 엔탈피는 델타 6 내부 에너지 플러스 델 PV 유동 에너지의 합이 다 구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빛의 적 하고 나온 거지 그럼 엔탈피가 얼마 나왔습니까 물의 증발 열 101.325 키로파스칼 에서 압력 준 거고 열량 2257 2257 준 거지 내부 에너지 델타 U 찾는데 비체적이 변했어 그럼 압력은 요거 정확가적이니까 P에 V2 다시 마이너스 V 다시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키로줄이야 키로줄이니까 압력 P가 101.325 키로파스칼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V2 다시 1.67 마이너스 0.00104 하고 뽑아내면 델타 U 구하겠다 34번 보겠습니다 34번 100도씨와 50도씨 사이에서 작동해는 내가 왜 웃어 기다렸던 게 나와서 그렇지 무슨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하고 나오지 이거 맞아야지 해설 생략 왜 옆에 있죠 35번 포기 왜 네 줄이잖아 풀지 마 4줄짜리는 36번 압력 지금 못 찾는 거야 외부로부터 받은 일 압력 1 뉴턴 퍼 센치 자성 최적 0.5 미터 삼성 기체를 1kg을 가역 과정으로 압축하여 압력 최적 변화 압력 최적선 돼서 선형적으로 변했다 이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몇 뉴턴이냐 선형적으로 변했대 우리 pv선도에서 찾아가지고 일 찾으라는 소리야 가역 과정으로 압축하여 압축 1 여기가 압력이 1 최적이 0.5 자 요점이고 압축하여 압력이 2 위로 올라갔네 2 최적이 0.3 줄었네 요점이지 이 과정에서 압력 선형적으로 외부에 받은 일 요거 요거 면접 구하려는 거야 그치 그럼 0.5에서 요기가 얼마 0.3이야 그럼 요 면적 요 직사각형 면적이야 직사각형 면적은 0.2 곱하기 1이지 그쵸 0.2 왜 2 3 4 5 숫자만 고르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요쪽은 도하기 요거 높이 1이지 1 곱하기 0.5 나누기 2 그러면은 0.5 빼기 0.5 빼기 0.5 그럼 요거 0.2고 0.5고 0.345 0.2 곱하기 1 도하기 1 곱하기 0.5 나누기 2 그러면은 그러면은 0.5 빼기 0.3인데 곱하기 잘못했고 답이 얼마나 0.2 잘 읽었어 0.5 0.3 으로 변화하였다 그럼 0.2 곱하기 1 한번 0.2 0.25 그러면 0.45 나와야 되니까 답은 4 5가 답인데 몇 뉴톤미터이냐 압력 1 뉴톤버센치 자성 최적 0.5 1kg 압력이 2 뉴톤버센치 자성 최적이 0.3 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0.5 빼기 0.3 맞지? 0.2 0.5에서 0.3 0.2에다가 1 곱했어 0.2에다가 1 곱하면 맞지? 그 다음 0.2에다가 아 이게 틀렸네 이게 이게 1 높이는 1이고 이게 지금 얼마야? 0.5 들어갔으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0.2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게 0.1이 되지 미안합니다 삼각형 면적을 잘못 구해서 그래서 0.3이다 하고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금방 푸는 거야 나왔던 문제고 37번 섭씨 영하 40도 C 하면은 40도 F 이거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도 C는 9분지 O에 F 마이너스 30이다 하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8번 고열원과 저열원 사이에 작동하는 카르노사이클의 열기관이 있다 이 열기관에 60kg줄의 2를 얻기 위하여 100kg줄의 열을 공급하고 있다 저열원의 온도가 15도시라면 고열원의 온도는 자 60kg줄의 2를 위하여 카르노사이클 열효율은 고온체분의 Q 고온체분의 1은 1-Q 고온체분의 Q 저온체는 1-T 고온체분의 T 저온체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Q 고온체 얼마 줬어요? 2를 얻기 위해 이게 60이야 이게 100이야 저열원의 온도 15 도하기 273이야 그럼 고온체 도에서 빼기 273 해주면 되겠지 39번 보겠습니다 227도 C 증기가 500kg줄 퍼 킬로그램의 열을 받으면서 가역 등온 팽창한다 엔트로피 등온 과정 델타 S 엔트로피는 P1 V1 LN V1 분의 V2입니다 맞나? 델타 S 맞죠? P1 V1 LN V1 분의 V2 정적 과정 이렇게 됐는데 227 등온 팽창한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잖아 압력도 안 주고 V1도 안 주고 하니까 개념으로 푸는 거야 그냥 뭐로? T 분지 Q로 풀자 온도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Q는 열량 Q는 P1 V1 LN V1 분의 MC 아니지 델타 S 엔트로피 등온 과정 엔트로피 델타 S는 M C V LN T1 분의 T2 플러스 M R LN V1 분의 V2 정적 과정 응용 맞지? 그럼 델타 S 등온 과정일 때 M R P1 V1 P V M R 아닙니다 M R E LN V1 V1 V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T고 열이 M C D T니까 이거 적분해주면 M C 나가고 L N T L N T 한 번에 T2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등온 과정 등온 등온 과정 M C D T 등온 과정이다 그럼 안 되잖아 델타 S M R LN V1 분의 V2 맞아요 이렇게 된 건데 지금 M R LN V1 분의 V2 하고 주고 이거 V1도 없고 V2도 없으니까 뭐로 풀어라는 소리야 그냥 개념으로 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 분의 Q 하고 푼 거예요 그래서 T는 227 줬으니까 227 도하기 273분에 열량 Q는 500 키로 줄 키로그램 줬으니까 500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0번 최고 온도 1300도 K와 최저 온도 300 K 사이에 작동하는 공기표준 브레이톤 사이클의 열효율은 얼마냐 브레이톤 사이클 열효율 공식 외워야 되겠지 효율 에타 1마이너스 감마분지 1에 K 분의 K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K 값 얼마 줬어? 1.4 요게 압력비지 압력비 얼마? 9 개당 그대로 누르시면 되겠다 자 등온 과정 엔트로피 요거 MR LN V완분에 요거 외우라고 그랬죠? MCV LN T완분에 T2 플러스 MR LN V완분에 V2 여기서 등온 과정이다 그럼 요게 없어지는거지 또 하나 M C P LN T완분에 T2 마이너스 MR LN에 P완분에 P2 해가지고 요거 등온 과정일 때 요거 없애서 MR LN V완분에 V2는 마이너스 MR LN VP완분에 P2와 크기가 같다 라고 되는겁니다 됐죠? 등온 과정에 엔트로피 시기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열역학을 마쳤는데 안 푼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니까 14개 푼겁니다 그럼 30번 31번 체킹을 해야지 35번 체킹 다 했죠 14개 그럼 이 과목 14개 14개 나왔으니까 유체역학도 뭐 한 14개 나오면 무조건 붙은거지 자 좀 빨리 끝내지만 과목마다 하나씩 끊으려고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역학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성 명확히